한글자막 by 한효정 우연히 만난 그 사람 어디서 혼란 듯한 그 사람 어디서 만난 듯한 그 사람 그 또한 나와 같으나 우연히 다시 하나 만난 것이라도 아쉬워만 내 맘에 숨기 싫어 우연히 다시 하나씩 말해 우연히 다시 하나씩 말해 또 다시 만날 수가 있다면 또 다시 만날 수가 있다면 다시 하나씩 말해 나서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 어디서 혼란 듯한 그 사람 어디서 만난 듯한 그 사람 그 또한 나와 같으나 아쉬워만 내 맘에 또 다시 만날 수가 있다면 또 다시 만날 수가 있다면 또 다시 만날 수가 있다면 우연히 다시 만날 수가 있다면 또 다시 만날 수가 있다면 또 다시 만날 수가 있다면 감사합니다.